자 정의인격의 성격과 파격 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성격이라는 것은 정의인격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정의인격은 성립될 수 있다. 우리가 정의인격은 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정의인격은 보호받아야 된다. 그렇죠. 보호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지켜진다. 뭐 다 기란 것이니까. 기란 것이니까 이거는 생조받아야 된다. 그렇죠. 생조. 자 그러면 이게 생조받으면 성격이 될 거고 이게 생조를 못 받거나 깨지면 파격의 대표적인 게 뭐죠? 인성의 가능은 뭐예요? 재성이죠. 그러니까 제극인이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지켜져야 되는데 재성은요면 기본적으로 파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일관이 강하고 인수가 약한데 관살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인성이 있고 인성이 뭘 생겨주죠? 나를 생겨주죠. 나를. 자 일관이 강해요. 강하고 이게 약하죠. 그러면 이게 약하면 이걸 생겨주면 뭐예요? 생해줄 수 있는 거 뭐죠? 이 생해줄 수 있는 거는 인성은 재성에 의해서 그걸 받지만 인성이 누굴 생겨주고 나를 생겨주고 인성을 생겨주는 것보다 관과 칠살이 생겨져요. 관생인이잖아요. 그러면 뇌가 강하고 인수가 약하면 이 약한 걸 보충해야 되겠죠. 뭐가 보충해줘야 돼요? 관과 살이. 관살이 보충해주겠죠. 생으로 하니까요. 자 신강하고 일주도 강하고 정인이면서 사주의 인성이 많은데 인성을 제어하는 재가 있을 때. 자 인성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안 되죠. 이럴 때 재화라는 말의 포인트가 있어요. 재화. 그러니까 순하게 인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어요. 재화라는 말이. 그러니까 극제를 해서 무조건 극을 해서 나쁘게 만든 게 아니라 극을 해서 어느 정도 순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재화했다는 의미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기 인수가 많은데 인성이 많은데 여기 키포인트죠. 인성이 많으면 지나치게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인성을 제어하는 재극인으로 있을 때 나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정인이 이 정인이 죄를 만나 파격되는데 파격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꺼버려. 재성을 없애야 되겠죠. 겁제가 이를 해소할 때. 앞에서 나왔었죠. 이번에 이 재성의 역할을 꺼야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극제였죠. 내가 극을 하죠. 그런데 나는 얌전히 있어야 되니까 누구? 내 형제들이. 비견이라든가 겁제가 재성을 극을 해주면 재성이 인성을 극을 못하겠죠. 그러면 인성이 지켜지겠죠. 그러니까 재성을 만나서 파격됐기 때문에 이 죄를 눌러주면 된다. 쟤는 누가 누른다? 아 극제. 아는 누구와 같다? 비견, 겁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아는 나를 의미하니까 그래요. 나와 같은 형제가 극을 해서 재성을 눌러주면 된다. 그 말이죠. 겁제가. 비견이나 겁제가 있으면 죄를 극제함으로 정편인을 보호함으로 정편인격이 성격한다. 의미고요. 정인이 죄를 만나서 파격되었는데 죄가 합거되어 버렸다. 여기 없어졌다는 거죠. 어쨌든 죄가 합거되었다. 합거될 수가 있나요? 한번 예상을 못 해봤습니다만 한번 그려볼까요? 자, 간목이 정인이면 개수죠. 개수, 쟤는 쟤를 만나서 정인이면 뭐죠? 기토, 기토. 이거 정제죠? 정제가 토국수로 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쟤가 합거될 때 만약에 여기에 무터가 왔다. 아니죠, 아니죠? 정인이, 이게 정인이잖아요. 정인이, 정인이 쟤를 만나서 기토를 만나서 극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무터가 오면 무기합을 해보니까 안 되겠죠? 기토가 왔는데 합거됐다. 쟤가 합거됐다 하면 여기에 또 다른 간목이 있겠죠. 그러면 값기합도에서 이 기토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성격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자, 합격을 보겠습니다. 어떨 때 합격이 되는지 일관이 강하고 일관이 강하고 정인이 약한데 쟤를 만날 때 당연하겠죠? 자, 일관이 강하고 정인이 있는데 여기서 쟤를 만나면 제극인으로 깨버리니까 파격됐죠? 쟤를 만날 때 정인이 약할 때 정인이 아주 강하면 괜찮아요.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쟤성이 오는 게 좋죠. 제극인으로 너무 왕한 기운을 빼주니까 그런데 눌러주니까 좋은데 약할 때는 이게 약할 때는 제성이 오면 어떻게 된다? 그걸 해버린다는 거죠. 약한데 쟤를 만날 때 그렇다. 정인격은 일관을 생해주므로 정인격이 가진 장점이 드러나려면 일관이 약간 약한 듯하면 좋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생해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인격의 일관이 왕하면 정인일관을 생해주는 생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인이 가진 본성인 학문연구나 진리탐구적 특성이 약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정인격의 식상이 식상이 투출하여 설계하는데 제가 투출하였을 때 정인격이 뭐냐면 여기서 정인격이 인성이 나를 생해주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식상을 이렇게 생해주고 있는데 이때보다 제성이 들어와버리면 그걸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을 해버리니까 또 강해진다고 그랬죠? 7살이 투출하여 정인을 생하고 있는데 제가 투출하였을 때 이번에는 7살이 살생인이죠? 살생인으로 생해주고 인생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투출했다. 그럼 뭐예요? 제극인을 하기도 했지만 이 뭐죠? 재성이 오면 재생살이 되죠? 재생관, 재생살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점점 에너지가 커지죠? 이렇게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커지는 것도 좋지 않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명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명조 임수가 투출됐죠? 그 다음에 기토도 투출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기토는 놔두고요. 무토가 보면은 여기가 뭐죠? 정관이죠. 정관 이거는 인성이고요. 자, 근데 이게 본 기운이 경금이란 말이에요. 경금 이게 여기 중기 본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운이 좀 9, 3, 18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얕하니까 인성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 정관격으로 보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자측 수국이죠. 수가 많죠. 지금 임기도 수고 이거는 토고 자, 위에 뿌리를 두고 있죠? 기토가 밑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신금이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거 빼룩고는 전부 다 수예요. 이거죠. 그러면 이게 관이 뿌리가 있어서 그나마 극은 할 수 있겠죠. 기토가 뿌리가 있어서 극은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개일관이 신월에 출생하여 정인격을 이루고 있으며 평관의 기미까지 이게 지금 평관이 아, 평관이군요.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충미에 다 마이너스 이게 평관 살이에요. 칠살 정인격을 이루고 있으면 평관의 기미까지 보태워져 일견하여 정인격이 잘 이루어져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러나 왜냐하면 이게 토생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관계는 일지와 생시에도 강황하게 세력을 얻고 있다. 이게 전부 이게 다 수라고 본다고 아까 본다고 했죠. 전부 수예요. 지금 금수로 완전히 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일관을 생애주는 관계인 인수의 역할의 장점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인수격의 장점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록 파격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관이 강황하여 인수격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너무 왕하다는 거죠. 이게 칠살에 칠살에 너무 왕하다. 그러면 결국은 보시면 아까 우리가 살에서 지금 기미가 이 살예요. 그 다음에 인성예요. 신금이에요. 그 다음에 나예요. 개수 아 그러면 인수가 역할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심각하죠. 지금 전부 옆에 임수, 임수, 자수, 해수 있잖아요.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해자추 내가 정말 지나치게 강해요. 강, 왕 강이란 말은 없겠죠. 지나치게 왕이에요. 그런데 인성이 여기서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 여기다 칠살리도 뭐예요? 살생인으로 생애주고 있어요. 토생금으로 토생금으로 생애주고 있잖아요. 너무 너무 왕하죠. 너무 왕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좋지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품격을 좀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풀이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편중되거나 혼잡한 정의인격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인격으로 격을 이루었으나 태과하여 인성이 있고요. 인성이 있고 내가 있으면 이게 너무 태과하여 태과하여 편중되면 모왕자세 이게 뭐냐면 인성은 뭐죠? 우리가 말하는 어머니예요. 인성이 뭐예요? 그 다음 여가 자식이 되죠. 그러면 어머니가 너무 왕한 거죠. 태과하다고 했죠. 태과하고 편중되면 너무 어머니가 지나치게 힘이 세요. 그러면 자식은 뭐가 되죠? 마마보이가 되죠. 마마보이.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어머니가 너무 드세면 자식은 쇄약해진다. 길을 못 피고 살잖아요. 애들이 어머니가 너무 닥달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모자 멸자 어머니가 자유롭고 그러면 자식을 멸한다. 모자 멸자 모왕자세 모자 멸자 이런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치맛바람이 너무 드세면 애들을 막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인성이 너무 지나치면 즉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너무 휘둘리면 자식들이 거기에 휘둘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의적이고 의타심이 강하고 어머니한테 기대죠. 그 다음에 고집도 맨날 오냐오냐하니까 자기 본의적이고 그 다음에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어머니가 모든 걸 해결해달라고 하는 의타심이 강하며 생각과 본인만 무성할 뿐 실천이 없다. 그렇죠? 마마보이가 된다. 이런 말로 생각할 수 있겠죠? 무사 아니일주의 모든 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보인다. 이론적인 연구심은 깊으나 이해하고 추리하는 부분은 약하다. 그 다음에 여명은 뭐냐면 여명은 인성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인은 뭐를 극하죠? 인 극 식이에요. 그렇죠? 식은 뭐예요? 내 기운을 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출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식은 출산. 그런데 인성이 많다는 건 뭐예요? 이 출산을 극해버리는 거니까 출산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고도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산에 문제가 생기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인성은 인성이 왕하면 인성은 인극식으로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식신에 해당되는 것보다 우리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부모드가 어머니가 애를 낳는 것도 식상이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랑 식상이잖아요. 그래서 출산에 문제가 생기면 일을 미루는 경향이 많고 남편의 능력을 의심하고 남편의 출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다음에 각종 문서가 불리하게 작용된다. 관 관생 인이죠. 남편의 사랑을 지나치게 빼버리죠. 왜냐하면 인이 정말 태황하다는 거예요. 엄청 여자가 힘이 센 거예요. 그렇죠? 남편도 여자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겠죠. 그래서 남편이 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황하기 때문에 인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문서라고 했죠. 문서 또는 공부 증 학위 뭐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인내심과 지구력이 약하여 유시무종 처음은 있으나 시작은 있으나 무종 끝이 없다. 그러니까 영두삼이 그 말이죠. 유시무종 용두삼이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 그렇죠? 그래서 유시무종이 되기 쉽고 귀가 얇아 타인에게 속기 쉬우나 충고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걔에게 일관성이 없으며 건강도 부실하고 신앙에 맹신하는 성향도 있다. 자 인성은 뭐다? 고집이라고 보면 돼요. 아집 자기가 어떤 받아들인 것을 맹신하면 그거에 대해서 못 외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집 아집 다 같은 말이고 편향된다는 것은 뭐죠? 인성은 우리에게 젖을 주는 거잖아요. 먹이를 주는 거죠. 내가 자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인성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도 자라고 정신적으로도 자란다고 했죠.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은 어머니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 젖을 먹이기 때문에 그렇고 정신적으로 자라는 것은 내가 인성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증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중되거나 혼잡하면 어떻게 돼요? 영양이 골고루 먹지 않기 때문에 편식을 하기 때문에 영양이 부실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인성이 혼잡되면 치마가 치마바람에 너무 휘둘린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자립하기 어려우며 결단력이 부족하다. 이게 뭐라고 했죠? 이거는 마마보이래서 마마보이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마마보이 그렇죠? 뭐 학교 행사하며 무슨 그 집을 얻는 거 하며 뭐 하는 것을 엄마한테 상의하고 해야 되는 여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래서 이 마마보이가 되기 쉽다. 인성이 강하면 마마보이가 되기 쉽다. 자 또 그런 경우는 어머니들이 현명하게 그냥 좀 믿음을 갖고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답답하니까 본인이 다 해주다 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재성에 의해서 정인이 파격되면 정인은 뭐예요? 공부라고 하죠. 공부 파격되어 약해지면 선비가 뭐죠? 정인은 공부자잖아. 선비가 구차하게 재성에 의해서 깨진 거니까 재물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일간마저도 약하면 잠께나 쓸수로 처세를 한다. 본인이 인성이 강하면 내가 인성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든든하게 버틸 수 있죠. 내가 강하고 인성도 강하면 근데 나도 약하고 인성도 약해요. 그러면 또 인성이 약하다는 것은 재성에 의해서 그걸 받고 있겠죠. 제극인으로 그러면 인성도 약하고 나도 약하고 그러면 볼품 없겠죠. 사람이 이제 그 뭐죠? 듬직하고 뭔가 좀 선비다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재물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